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 상황과 함께 어떻게 종목이 나가고 왜 사람이 투자해서 심리해서 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개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팔면 오르고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주식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의 주식 투자를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또 하나 그러고 왜 그러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은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금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상승을 시키면서 그동안에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가고 있으면서 코스닥에서 대장노릇하던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지금 오늘도 강하게 신고가를 냈죠.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이 주도주로 가면서 신고가에 임박이 돼 있죠. 이것은 한미약품의 지난번에 임상에 대한 실패 때문에 한미약품 대장중에서 조금은 대한약품이 아니고요. 한미약품이 되겠죠. 주춤하는 사이에 떨어지는 사이에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37만원까지 갔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래서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바이오 종목 역시 대장이 누구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직은 있지만 네이처셀이 대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차바이오텍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수익을 100% 이상 주고 그냥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주도주가 하면서 같이 동반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갔을 때는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용기와 회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은 팔면 오르고 사면 주가가 떨어진다. 또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손절매하면 그때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는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매수한 종목은 점초로 오른지 않고 그 외의 종목만 오른다. 또 매도를 하기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 포기하고 반대로 매매하면 오히려 매수했던 종목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고 매도했던 종목은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서죠. 그러면 전문가님 이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치 누군가 자신을 꿰뚫어보고 비웃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것은 타이밍에 맞지 않을 것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거나 늦게 움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꼭 반드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 방법을 잘못돼서 오히려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올바이어 파마입니다.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조정받을 거라고 딱 예상이 됐다면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내가 딱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하다 생각해서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는 거죠. 실제로 LG전자 우선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본인이 참다 참다가 매수해서 쌍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추가로 떨어지니까 견디지 못해서 팔았죠. 팔은 상태에서 뭐요? 주가가 잠시도 얼마 안 있다가 올라가겠죠. 일단 항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것은 뭐죠? 충분히 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고요. 또 내가 매도를 하고 나니까 올라가는 것은 역시 본격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항복했거나 또는 마치 누가 나를 꿰뚫어보고서 팔게 맞는 다음에 올리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사기보다 시간을 사다 때를 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종목 선정을 맞게 해도 타이밍이 틀리면 좀처럼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투자 방침을 여러분들이 단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방향을 정의해서 바꿔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주가 변동에 구애받지 말고 긴 안목을 갖고 차분하게 상승하기를 기다린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은 그런 방법을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주식은 나하고 안 맞는가 봐 이렇게 행동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료원들하고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강하게 지난번에 무료방송에 이어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서 또 하나 종목을 줬는데 사보셨나요?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무림, PMP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 엄청나게 오늘도 폭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만 나가나요? 안그렇죠. 이런 게 바로 업종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업종에서 가면 무림만 간 게 아니라 무림, 페이퍼, 강하게 나갔죠. 무림, SP, 다 이게 뭐죠? 또 삼보, 삼보, 판지. 어떤 제 거를 유튜브를 보고 잽싸게 힌트를 받았다면 어제 그저께 매수했다면 일부러 사셨나 보려고 얘가 힌트를 줬는데 못 샀죠. 자 이게 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은 키워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얘만 갔나요? 신대양제지. 어제 가신고가 냈다 떨었다가 오늘 캡상승으로 나가버렸죠? 거기다가 아세아제지. 왜 이러는 건가요? 아세아제지. 거기다가 이제 움직이는 영풍제지까지. 이게 다 뭐예요? 업황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업종이 없이 이걸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환매라는 거죠. 순환매가 돌아올 때 내가 포트에 짠 종목이 떨어지고 있다면 교체 매매를 통해서 순환매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져야 되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기술을 기법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황 사이클을 이해한다는 것이 주가 투자에서 그 유명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제 석학인 존 메인헤드 케인즈가 단타를 치다가 깡통을 내고요. 나중에 경제학자의 순환매루다가 주식을 해서 돈을 모른 다음에 남의 회사에 몰빵을 하고 평생을 들고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깡통난 것만 알고 계신가요? 자 이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매수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세의 흐름을 따라야 하지만 시세가 지나치게 크게 상승하거나 지나치게 크게 하락하면 왜 그러는지 어떤 종목에서 반란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시장이 조정하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제대로 못 가니까 사람들은 아 가는 종목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 돼. 다 팔고 쉬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늘상 주식은요. 순환매를 통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가고 새로운 또 업황에서 새 종목이 대장들이 나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무료방송에서 이미 시장의 지수는 상승하지 않는데 같은 업종인 삼양통상이 주도주로 갈 때 누가 주도주로 갔냐 이 말이죠. 2014년, 2013년부터 10배가 날아가는 동안 누가 갔을까요? 똑같이 조광피혁이 대장주로 나간 겁니다. 2013년부터 10배가 날아가죠. 기업의 가치 대비 10배가 날아가는 종목이 그럼 없느냐 이거죠. 그런데 주식 지장이 떨어지니까 시장은 더 이상 우리는 알 필요 없고. 좋은 종목은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미세먼지 요즘에 수에 주르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리넨사이언스 안 나가나요?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신고가 행진을 가죠. 또 하나가 뭐 있냐? 대장들이 위닉스. 이게 뭐죠? 다 일으킨 것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사야 돼요? 왜 가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공부해서 홀로서기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런 종목들이 나갔을 때 뭔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본격적인 내가 주식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하기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주식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아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대부분은요. 전문가님 이렇게 많이 깎아주셨으니까 사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롯데쇼핑이 우리 유료원이 매수해서 전문가님 사면 안 될까요? 아니 주가가 싼데 왜 못 사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떨어지니까 장대음복 나오고 장대음복 나왔으니까 전문가님 많이 있고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보려고 하는데 왜 전문가님 못 사게 합니까? 또 떨어진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떨어져요. 더 싸게 사고 싶어서 더 싸게 사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못 참아서 살려고 그러죠? 아 그런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파는 방법을 배워야지 어떻게 사는 건지를 알 때 여러분이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를 알게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요. 가치 투자요. 정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유료원들이 최근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마트를 오늘도 강하게 나갔죠. 신고가를 냈나요? 신고가 직전이네요. 이게 벌써 이미 여기서부터 매수를 가담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서 왔습니다. 또 사라. 지난번에 여기서는 엄청난 쌍바닥을 잡았죠? 엄청난 효과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울란바트로의 이마트 2호점이 8시간 동안에 개장하는 동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문을 열고 닫기를 8번을 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들어간다. 또 좋은 일이 벌어졌다. 추가 매수해서 들어간다. 최근에도 또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더 사봐라. 괜찮다. 좋은 일 벌어진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좋은 일은 더 벌어졌다. 지금 나간 게 수익이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수익이 벌써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얼마 나갔죠? 94%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사서 가는 거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끊임없이 꾸준히 매수해서 그 종목이 그야말로 피라미딩을 해서 수익을 크게 늘리는 방법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훈련을 통해서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하면 거의 못 참고 그저 손절하거나 울기만 있습니다. 울고만. 안 간다고요. 늘 때가 오면 순환매로 가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쉬었다 나가는데 그 쉬는 기간을 못 참는 거죠. 큰 수익은 인내를 통해서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 투자라고 하는데 굉장한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인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맨사협회의 천재들이 왜 주식이 지수 수익률부터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 사람들은 기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주식을 발견할 줄은 알지만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기질이 없습니다. 또 하나 공인회계사가 똑똑한 건 다 인정하죠. 또 그래도 재무제표까지 만들죠. 그 사람들이 그럼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전공인회계사가 실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벌 거예요? 천만에요. 그분도 역시 기질에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주식은 알지만 이렇게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인내심과 용기와 배짱이 없죠. 따라서 내려가면 흔들려서 팔게 해버리고. 이렇게 길게 글가스에 있을 때 드디어 큰 수익이 나는 건데 그렇게 해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걸 잘 알고 이런 것도 역시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바뀐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주도주로 가고 있는 새로운 업황에서 강하게 나는 종이목재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은 뭔가 보유해봤나요? 지난번에 이미 목요일을 거쳐서 무료방송할 때 이미 힌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전에 다시 또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선물을 줬는데 사보셨나요? 항상 너무 쫓아가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깎아질 때 들어갈 수 있는 인내심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수익을 하는 행복한 투자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